1. 청소년 아나운서 스피치 5강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강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함께 되짚어보는 복습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설명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쇼핑호스트 쇼호스트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쇼핑호스트란 보이지 않는 제품을 만질 수 없는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마치 만지는 것처럼 그리고 직접 그 제품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품의 기능과 특성, 장단점을 소개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쇼핑호스트의 직업을 알아본 후에 직접 3분 홈쇼핑 쇼핑호스트가 되어서 제품을 소개해 봄으로써 설명의 기술을 함께 채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위해서 우리는 대게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을 선정을 했고요. 대게를 소개하기 위해서 4개의 단계로 상품명과 기본 정보를 숙지하는 1단계 그리고 설명할 포인트를 생강나무 맵을 그려서 정리해 보고 이를 수식어와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해서 심화 표현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3단계를 통해 함께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대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영양성분 다양한 것들을 시각보조자료로 만들거나 사진 또는 그림을 활용해서 함께 풍부한 설명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의 이해를 돕는 팁으로 활용하는 것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강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설명의 기술 그리고 앞서서 배웠던 발음, 목소리, 크기, 속도 이러한 것들을요.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인 5강에서는 토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말하기의 발표문 형식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5강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과 한 편의 동화를 같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길까? 궁금하다, 깨미! 옛날 옛날 두루미랑 여우랑 친구 사이였어. 여우야, 나 너네 집에 놀러 가듯한 게? 물론이지! 언제든지 놀러와 맛있는 수프를 끓여줄게! 그래서 두루미는 여우네 집으로 놀러갔어. 자, 잘인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두루미! 고마워, 여우야! 먹어야지! 그릇이 너무 낙작하네! 여우야, 길쭉한 그릇 없니? 난 이 그릇으로 못 먹겠어. 아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집엔 이 접시밖에 없는데. 그럼 네 수프 내가 다 먹어 줄게. 정말 너무해! 응? 좋아! 여우야, 이번엔 네가 날 초대해 줬으니까 다음엔 우리 집에 널 초대할게. 꼭 놀러와! 그래서 이번엔 여우가 두루미네 집으로 놀러갔어. 자, 널 위해 맛있는 수프를 준비했어. 먹어봐. 아하, 고마워! 다른 그릇은 없어. 이 그릇은 너무 길쭉해서 내가 먹기가 역 힘드네. 그래? 난 이 그릇이 정말 편한데. 그럼 여우님 것까지 내가 다 먹어줄게. 아휴, 내가 골탕 먹였다가 똑같이 당하다니. 아휴, 참. 아휴, 내가 골탕 먹였다가 똑같이 당하다니. 아휴, 참. 미안해. 아휴, 미안해. 아휴, 나도 미안해. 아휴, 나도 미안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 사과하고 더 사이좋은 친구가 됐대. 우와, 멋지다. 개미, 개미. 우리는 이소부와의 등장하는 여우와 두루미를 통해서 존중과 배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스피치의 5강 중에 마지막 강의를 함께하게 됐는데 여러분, 토론 전에 이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이유. 왠지 아시겠죠? 존중과 배려라는 키워드를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존중과 배려에 이어서 또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 교훈이 있는데요. 이번엔 사진을 보면서 그 교훈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모래시계, 뒤집혀져 있는 모래시계의 모양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의 모습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개 다 보이시죠? 자, 내가 검은색을 집중해서 보느냐, 하얀색을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 형체는 다르게 보입니다. 자, 다음이요. 네, 이번에는 검은색 블럭이 등장했네요. 그냥 검은색 블럭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영어 이니셜 대문자로 리프트. 네, 리프트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네,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검정색 바둑판 같은 문양이 등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이 판과 판 사이, 검은색 사각형들이 만나고 있는 이 모서리마다 검정색 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은 착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가요? 네, 노파의 얼굴이 이렇게 턱의 모습으로 여기가 눈, 네, 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 스카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노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젊은 여성의 옆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턱이에요.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림이 보이는 거죠. 자, 이 그림은요. 가만히 멈춰져 있는 반면의 그림인데 희한하게요. 마치 태엽감 듯이 원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시죠? 다음은요. 분명히 역시 멈춰져 있는 그림 바일인데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움직이는 것 같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직선인데요. 직선인데요. 평행하고 있는 직선인데요. 왠지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이가 다른 것 같은 좁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넓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착시죠? 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각도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강에서 다뤄야 할 것은 토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마지막 단이 될 텐데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하얀색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검은색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주제를 통해서 토론 그리고 나의 생각 말하기라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자, 토론이란 두 사람 이상이 얼굴을 마주하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토론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이란 대립하는 의견을 가진 양측이요. 상대방이나 청중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토론은 의견이 같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다른 의견,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존재할 때 이러한 의견을 하나로 합쳐서 서로 부합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이나 주장에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최고의 야식을 치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떡볶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탕수육을 먹는데 저는 찍어 먹어요 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양념을 부어 먹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 대립하는 의견에서부터 토론이라는 것은 출발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요. 이러한 말하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혹은 우리는 절충안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토론은 상대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사진, 그림 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누군가에게는 그 노파가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젊은 여인이 보였던 그림처럼 보는 시야에 따라 아주 다른 그림이 보이고요.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처럼 서로의 가지고 있는 신자적인 특징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넓적한 접시는 불편한 것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편리한 접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토론을 할 때 상대주의, 상대는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언제나 적용되는 것에 절대적인 답이 있다면 우리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수학 문제처럼 3 더하기 2는 5라는 확실한 정답이 언제나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이러한 다른 생각의 지점에서 서로 절충한 혹은 다른 사람을 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그것이 토론이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나의 이야기 발표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토론의 정의 토이와는 구별이 되는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토론과 토이는 유사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토론과 토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그 정의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은요. 특정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서로 또는 청중에게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자, 가령 우리가 학교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것 그것은 토론의 개념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찬성 측이 왼쪽에 자리하고 반대 측이 오른쪽에 자리해서 확실히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자리를 나누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설득하는 말하기가 바로 토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토이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테이블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찬성, 반대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함께 앉아서 그것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토이입니다. 자, 토론은요. 따라서 닫혀진 문장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야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가령 우리 학과는 축제 기간 동안 주점을 열어야 한다 찬성, 아니다, 반대 이렇게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론이 될 거고요. 토이는 축제 기간 동안 열어야 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개방형 문장을 통해서 네, 정답 없는 문장이에요. 누군가든지 동의하고 비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이입니다. 자, 토론의 목표는요.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찬성의 의견이 더 옳습니다. 반대의 의견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개념이 바로 토론의 목표라고 하면 토이는 개방형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의제 자체가요. 따라서 다양한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네,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게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먹을거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러한 먹을거리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등등 다양한 해결점들을 이렇게 나열 형식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은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설명 그리고 설득에 대한 근거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비판과 분석적인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토론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에서부터 우리 여러 세 왕들은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과정으로 왕과 신하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게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장점과 단점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토론의 이유입니다. 자, 토론을 배우면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누군가가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들려면 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의견이요.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보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일단 이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4강에서 배웠던 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하고요. 설명하는 것에 객관적인 증거를 더해서 우리는 설득하는 말하기, 토론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말하기에 힘이 생겨서요. 어느 자리에 가든 여러분의 말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력을 더 깊이 높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토론을 하면 상호 존중의 정신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게 되고요. 앞서 보셨던 여우와 두루미처럼 누군가에게는 납작한 접시가 아주 유용한 식사에 한 끼를 제공하고 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접시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배고픔에 시달리게 만드는 정말 무용지물의 접시가 되듯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같이 함께 이해하면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 또한 토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나는 학교에서 정말 토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학교는요, 저희 반에서는요, 토론을 참 자주 해요. 네, 여러분에게 상호 존중과 그리고 배려, 설득의 말하기 스킬을 토론을 통해서 지금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토론을요,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꼭 성실하게 충실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또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요. 토론이 가진 장점을 함께 활용하면 우리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역시 토론, 오늘 정확하게 토론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토론을 하면 이런 점이 좋구나를 함께 배우시고 난 뒤에 토론 그리고 설득하는 말하기 필요성, 직접 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요, 토론의 목적 그리고 토론의 종류 살펴보고 두 개의 주제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먼저 토론의 목적에는요, 첫 번째로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집단이 당면에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토론의 목적은 크게 보면 정보 공유와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토론의 형태는요, 꼭 여러 명이 참여해야만 토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우리 가족과 두 명이서도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어머니의 입장이고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많지 않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도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토론, 이 대화는 토론 중에서도 가장 격식성이 낮은 토론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토론인데요. 여러분,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인데요.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를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서로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네, 어느 사람도 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러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이 바로 자유토론이 되겠습니다. 마주보고 토론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토론의 경우에는 꼭 사회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만 발언을 특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자가 중간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중재,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패널토론입니다. 소수의 참가자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우리는 패널토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TV토론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분들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요. 네, 듣기만 하는 청자의 역할을 하고요. 자, 각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앞쪽으로 나와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앞쪽으로 나와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 이 방식이 바로 패널토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참여하는 패널이 앞쪽에 위치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방청객석에서는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성을 띈 대표자가 자리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패널토론이라고 합니다. 자, 토론의 형태의 세 가지 살펴보셨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심포지엄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청중을 앞에 두고 일정 시간 동안 스피치를 하고 예를 들면 강의를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자, 앞에 나와서 자, 오늘 스피치 발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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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스피치란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준 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주는 형태 이러한 것들이 심포지엄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한 명의 발표자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분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보조자료 우리 홈쇼핑, 쇼호스트 할 때 만들었던 시각적 보조자료 옆쪽에 보여지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서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정보를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전달한 후에 우리 이렇게 의자에서 내용을 전달받고 있던 수강생 혹은 청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으로 다시 그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형태가 바로 심포지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서서 여러분 토론의 형태 네 가지를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은 강의를 혼자 듣고 계시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토론의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같이 살펴보면서 발제문의 형태로 나의 의견을 발표해보는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형식도 뒤쪽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옆쪽에 혹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같이 모여서 자유토론 혹은 부모님과 함께 패널토론의 형태도 좋습니다. 자, 좋은 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숙지하셔야 될 팁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고요. 주제에 대한 준비가 1번이고요. 두 번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무능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1강 할 때 배웠었어요. 요즘 시대는요. 내가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알고도 말 안 하는 거는요. 무능함으로 치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알고 계시다면 음,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답 없거든요. 토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점하지 마라입니다. 한 명만 말을 계속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참여를 하라인데요. 쓸모없는 말이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형식의 발언은 좋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지금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토론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꼭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을 열어라. 토론은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거 앞에서 살펴보셨잖아요. 토론은 협동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갈등을 피하라인데요. 친근하면서도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께 과제로 드릴 두 개의 토론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서서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 보셨죠? 경청과 배려, 이해라고 하는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았던 각자의 위치에서 보고 싶은 그림이 먼저 보였던 다각도의 그림들 또 기억하시면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제를 드릴 건데요.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나 혹은 친구가 있다면 같이 진행하셔도 좋고요. 혼자 진행하셔야 한다면 각자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혹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혼자만의 글로 적어보고 발제문의 형식으로 3분 스피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등장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할까? 입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제가 이 토론을 주제로 주면 다음처럼 말해요. 초등학생에게도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대다수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수의 친구들은 다음처럼 이야기해요. 사실 선생님 스마트폰이요. 별로 필요 없어요. 엄마랑 연락하는 용도 외에는요. 다들 오락만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사담으로도 많이 나눴었던 부모님과도 정말 많이 나눴던 이야기죠. 스마트폰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자, 이것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는 훈련 토론의 형태로 배워볼게요. 한번 다뤄볼게요. 자, 여러분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에게도 스마트폰은 필요해. 인터넷, 카메라, 계산기, 심지어 손전등까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마트폰 필요해. 라고 하는 의견. 찬성 측에서 낼 수 있고요. 반대 측의 반론은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화도 울리고, 메일도 울리고, 메신저도 울리고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울려서 지금 당장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반론을 반대편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반대편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중독에 빠지기 쉬워. 중독 실태 조사를 하는데 2013년부터는 스마트폰 중독 조사도 추가되었대. 객관적으로 조사 결과를 지금 제시를 근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 책에서 본 내용들을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시면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줍니다. 자, 여러분 토론하실 때 이런 객관적 지표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실제 조사에서도 10명 중 3명이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어. 뉴스에서 본 내용일까요? 자, 이러한 내용들로 듣는 이로 하여금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는 주장을 펼쳤어요. 자, 다음 찬성 측에서는 중독되는 건 맞지만 초등학생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텔레비전도 중독이 위험이 있지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잖아. 현명하게 중독을 막아주는 앱을 활용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자라고 찬성 측의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고 가는 찬성과 반대의 이야기.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보다 단단하게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충돌을 빚어내는 즐거운 혼란이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텍스트가 첨부 파일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안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기사를 읽고 나서 한번 깔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주제는요. 여러분의 일상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인 만큼 여러분의 생각을 단단하게 한번 꼭 적어 보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면 발제문의 형태로 나는 이러이러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고전을 좀 다르게 들여다보면서 토론의 주제로 끄집어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심청전입니다. 음, 여러분은 심청전을 효녀, 심청의 얘기로 알고 계시죠? 음, 실제로도 효녀, 심청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심청이가요. 눈이 먼 아버지를 두고 심봉사를 두고 먼저 생을 떠나는 거잖아요. 네, 과연 부모를 남겨두고 몸이 불편한 부모라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도 그리고 몸을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음, 봉양하지 않고 과연 생을 마감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면 심청은 불효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는 심청이를 효녀다, 불효녀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관점을 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심청전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그리고 아직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첨부 파일란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심청전에 관한 내용을 4페이지로 정리해서 넣어드렸어요. 간단하게 책 한 권을 4장의 페이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실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효녀 그리고 불효녀로 나누어서 여러분의 근거를 쭉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후에 내가 본 심청은 효녀이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불효녀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한번 생각을 단단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주제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다루셔도 좋고요. 효녀 심청 외에도 토끼와 거북이 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중에 과연 누가 더 현대에 적합한 인물인가 거북이는 성실하긴 하지만 느리잖아요. 자, 토끼는 빠르긴 한데요. 음, 꽤가 너무 많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 누가 더 적합한 인물인지 같이 토론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외에도 흥부와 놀부 네, 요즘 와서 많이 조명되고 있어요. 그냥 너무나 착하기만 한 흥부보다는 자신의 것을 챙기는 놀부가 낫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꼭 여러분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은 주제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같이 의견을 나눠 보시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그리고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는 경청의 자세들을 꼭 배워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객관적인 증거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설득의 말하기, 설명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을 키우는데 이 토론 그리고 발제의 말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5강 강의를 이렇게 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아나운서 스피치 5강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섯 번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확 늘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단계가 있고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셨던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학습법을 따라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의 스피치는 분명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피치는요. 자신감입니다. 스피치는요. 노력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자신감과 그리고 노력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